모니터. 모니터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되게 있는 모니터는? 98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은 디스업 단자, dvi 단자, hdmi 단자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있는 컴퓨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컴퓨터 뒷면을 보셔야 돼요 뒷면 앞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본체 앞에 스위치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니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거죠 dvi인지 dvi는 하얀거에요. 그 다음에 뒷섭은 파란거나 검은거 이렇게 생기는데 검정색도 있어요 디지털 tv에는 이 뒷섭이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hdmi 단자도 있어요 어떤걸 쓰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 우리 집 모니터 뭐더라?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시면 안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은 뒷섭 아날로그 단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dvi 단자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hdmi 단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해서 dp 라고 줄여서 dp 디스플레이 포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부분은 hdmi 로 연결을 하고요 이 hdmi는 비디오 오디오가 같이 송출되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오디오는 뒤에 오디오 잭이 있잖아요 오디오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따로 연결이 되죠 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컴퓨터는 유일하게 hdmi가 영상만 가고 소리는 안가죠 그 케이블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오디오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업박스 있죠 케이블 tv 라든지 아니면 그 ip tv에 보면 거기에는 hdmi 단자로 연결이 돼서 비디오 오디오가 한꺼번에 가는거죠 정확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도 좀 수월할 것 같구요 잠깐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볼게요 똑같은 그림이 아닐 수 있지만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또는 게임기 또는 케이블 tv 셋업박스 여기에 보면 hdmi 단자가 뒤에 있어요 hdmi 단자는요 납작하게 돼 있고 좌우로 각이 져 있어요 좌우로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다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1번에다 연결하는 거 2번 3번 또 옆면도 있어요 옆면도 옆면 4번 4가지가 보통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pc 연결이라는 게 하나 있고 dvi 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여기는 컴퓨터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dvi 출력이라고 돼 있어요 dvi 출력이요 dvi는 우리 책에 있는 디지털 단자 하얀색 뭉치잖아요 얘를 옆에다 꽂는 거예요 옆에다 꽂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직접 연결이 안 되니까는 젠더가 있어서 하나 연결되는 거예요 젠더가 그러면 옆에 pc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pc 입력 지금 pc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약간 흐리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모니터로 연결하는 거죠 컴퓨터 본체에서 또는 우리 집 컴퓨터는 hdmi가 지원이 돼 그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무조건 1번 컴퓨터는 무조건 1번에다 하셔야 돼요 예 자 또 문제는 뭐냐면요 컴퓨터에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럼 컴퓨터 오디오 있지 않습니까 뒤에 스피커 꽂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을 쭉 빼가지고 여기 음성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음성 출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출력 말고 여기 여기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 잭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일반 hdmi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다 꽂고 소리는 여기다 오디오는 여기다가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오디오는 안 가잖아요 비디오는 가는데 오디오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과 2번 여기 1번에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기 같은 거나 셋톱박스를 여기 1번에다가 hdmi 1번에다 연결을 하면은 영상은 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여기는요 이 단자는 2번과 3번에는 소리가 지원이 되고 1번에는 소리가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여기에 dvi 라고 써있으면 그런데 그런 거를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음성 단자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pc에서 나오는 스피커선을 여기다 연결해 주면은 비디오는 여기 오디오는 이쪽에 따로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니면 오디오 연결 안 하면 그냥 컴퓨터에서 스피커 따로 연결해서 쓰시잖아요 그렇게 소리 내서 쓰셔도 되고 상관없이 지금 이게 TV에 연결하는 그림들이에요 연결하는 그림들인데 보시면은 홈시어터 앰프 연결하고 게임기 캠코더 연결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tv에 이런 기능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사왔을 때 이 기계를 컴퓨터하고 연결하죠 tv랑 연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230페이지 이상의 분량의 문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저희집 tv 샀을 때도 주더라구요 두꺼운 책으로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데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다 손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뽑아 가지고 이제 이사를 오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했을 때 다시 그 자리에다 꽂아야죠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가정의 tv나 또는 홈시어터나 오디오나 이런 장치들이 있으시면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매뉴얼 갖고 보시는 습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사실은 그런데 보통 이전하면 그쪽 케이블 tv에다 전화 걸어서 우리 케이블 tv 넣어줘요 그러면 직원이 와서 기사가 와서 설치해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갈 때까지는 안 건들죠 안 건드려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전원 장치가 이상이 생기거나 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오기도 하죠 최근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자국이 일어났는데 인터넷선 연결 모뎀선이 모뎀이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파워가 껌벅 껌벅거리는데 아주 미세하게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SK텔레콤 통신망으로 통신사로 전화해가지고 서비스 요청을 했더니 왔더라구요 그 파워잭 있죠 그러니까 아답터라고 하죠 아답터 아답터가 불량이 나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거를 하나 이제 교체해주고 갔는데 바로 잘 되더라구요 그런거는 저도 해결을 못하죠 어디가 문제인지 그런데 그런 아답터가 집에 있었으면 꽂아보면 되는데 아답터가 또 볼트 수가 있잖아요 3볼트 5볼트 9볼트 다 다른데 아무거나 꽂았다가는 모뎀 태워 먹기도 하고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런 기계 연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98쪽에 나와있는 그런 디섭 단자다 dvi 단자다 hdmi 단자다 하는 것이 사실은 설명하는 저 입장에서는 알고 있으니깐 수월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신 입장에서는 아리송해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가셔가지고 컴퓨터 뒷면을 컴퓨터 뒷면을 한번 쓱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예 뒷면에 usb 꽂고 뭐 이런 재꽂는 데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저번에 우리 그 cpu g 라고 하는 프로그램 실행해서 메모리가 총 몇 기가다 뭐 메인보드가 뭐다 이런 걸 우리가 검사하는 거 해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메인보드가 일단 펼쳐지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뭐 외부에 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컴퓨터를 껐다 키게 되면은 그쪽은 이제 아답터를 이용해서 껐다 켜나봐요 그래서 아답터를 이제 껐다가 다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아답터를 키고 또 이렇게 파워를 켜는데 문제는 컴퓨터를 킬때마다 에라가 나있다 이거죠 시모스 에라가 나있어요 시모스 체크 썸 에라 F1번 누를래 뭐 딜리트키 누를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라도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넘어가면은 윈도우가 켜지는데 2007년 1월 1일이다 이거지 이유가 뭐예요 왜 날짜가 2007년 1월 1일로 나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안에 건전지 그 건전지가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구매해서 사용하셨는데 그 안에 건전지 100원짜리 크기만한 건전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껐다 켜게 되면 켜지면은 컴퓨터에 있는 전기를 이용해서 날짜가 돌아가고 시스템 종료를 하는 순간 전자시계처럼 건전지가 날짜와 시간을 보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건전지가 불량이 되니까 컴퓨터 시스템 종료하자마자 그냥 퍽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컴퓨터는 2007년에 제작한 건가 봐요 날짜가 2007년으로 나오더라 이거지 네 그래서 혹시 건전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다 꺼내주시는데 새 거가 있는 거예요 새 거가 있어서 딱 빼가지고 꽂았는데 날짜가 안 돼요 근데 건전지를 이렇게 뜯었거든요 근데 건전지 포장은 소니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다른 데 거예요 새 건데 새 건데 그리고 건전지 표면에 흠집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인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뭘 꽂아 놓고 나서 풀칠을 해서 다시 하신 건지 건전지가 없으니까 컴퓨터를 이제 못 쓰잖아요 계속 에라가 나잖아요 그래서 체중계가 있길래 체중계에서 건전지를 뺐죠 체중계 아시지 않습니까? 납작하게 생긴 거 요즘 나오는 거 그 건전지가 똑같아요 컴퓨터 건전지랑 그래서 체중계는 당분간 사용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건전지를 빼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뭐 천량하우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뭐 이런 데 가면 두 개 천원에 팔아요 다행히도 요즘 저렴하게 팔더라고 가서 이제 새로 사갖고 쓰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참 난감하죠 알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오늘 가시면은 수고스럽지만 오늘이 올해 제일 더운 날씨라고 하는데 일단은 컴퓨터 뒷면을 한번 보세요 컴퓨터 뒷면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컴퓨터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어보시면 안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떡하니 보일 거란 말이에요 메인보드가 보이는데 메인보드 중간에 글자가 써 있어요 왜냐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컴퓨터를 메인보드를 뜯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에이수스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EPU USB 3.0 부스트 이런 식으로 뭐가 써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어디에 있나 볼까요 원래 얜 또 왜 안 보이지 이 메인보드 모델 번호가 안 보이네요 EPU USB 아니고 에이수스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거는 맞는데 네트워크 아이 컨트롤러 GPU 부스트 이것도 아니고 SATA 6Gbps 이것도 아니고 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야 되거든 인텔 B85 익스프레스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모델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 모델 번호가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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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수스 B85M 대시 G 보라 이거거든요 이 글자가 어딘가에 메인보드 중간에 찍혀 있어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에이수스네 에이수스는 요즘 안 찍나 그거를 왜 그러지 여기는 써있는거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가바이트 GAH97 뭐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기가바이트 GAH97게이밍3 라고 써있어요 요것이 이 제품의 모델 이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컴퓨터에다가 윈도 7이나 윈도 8이나 뭐 뭐 윈도 10이든 뭐를 설치하게 되면은 드라이버라는거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노트북 제가 그 설치하면서 드라이버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드라이버를 세팅을 하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은 조립해서 쓰는게 아니라 완제품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겉 케이스에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산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하면은 케이스 따로 메인보드 따로 다 따로따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감하거든요 어 근데 우리꺼는 LG꺼야 그러면 안 뜯어보셔도 돼요 우리는 브랜드 제품 흐리말해서 대기업 제품이야 TG3보야 LG야 삼성이야 이런 분들은 겉 케이스에 겉 케이스 그니까는 파워 스위치 왼쪽쪽이죠 옆면에 옆면에 모델번호가 적혀있어요 우리도 이게 지금 주연테크인데 여기에 모델번호가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본체 왼쪽면이에요 왼쪽면 오른쪽은 본체 오른쪽은 벽에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안 붙이고요 왼쪽에 붙여놓거든요 우리 책상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보이겠지만 슬메시 보면 거기에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 스티커에 있는 모델번호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메모는 안해도 되겠죠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혹은 날 뜯어볼 수 없으니까 뜯어서 보셔가지고 메모해 두시면 좋죠 메모해 두시면 좋고 그러면 얘는 기가바이트잖아요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라는 업체에 가서 요 모델에 맞는 메인보드 메인보드 드라이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찾아볼게요 요 제품이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GH97이라는 모델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co.kr 들어가 볼까요 기가바이트 co.kr 기가바이트라는 회사니까 기가바이트 co.kr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기가바이트를 찾으면 제가 스펠을 잘못 썼네요 기가바이트라고 뜨잖아요 여기에 기가바이트라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제품이죠 GAH97게이밍3라고 하는 거를 찾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설명이 적혀있는데 밑에 서포트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오른쪽에 있네요 서포트에 가서 여기가서 바이오스라든지 여러가지 있네요 메인보드 메인보드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1150이 되겠죠 아까 그거는요 1150 그 다음에 H97 모델번호는 게이밍3 여기 찾았네요 그래서 검색을 누르면 H97에 관한 여기 보세요 다이오스, 메모리 스토리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써있네요 그렇죠? 예 이건 FAQ이니까 질문이잖아요 여기가 질문 답변해 놓은 거고 다운로드로 가면 여기서도 다운로드에 가서 마더보드다 소켓이 1150이죠 CPU가 1150 CPU 들어간 거죠 아까 제가 H97이라 그랬잖아요 H97이요 그러니까 H97 찾아야 되고요 여기 게이밍3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더보드 드라이버 바이오스, 메뉴얼 다 있잖아요 원래 이거를 사면 CD를 주고 설명서를 다 주는데 분실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 우리 집에는 책자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드라이버를 클릭하시면 이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주는 메인보드 이게 오디오죠 HD 오디오 드라이버니까 짠짠하잔 소리 나는 거죠 윈도우 10 윈도우 10용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죠 이거는 뭐니까요 윈도우 7용 윈도우 7용 일단 윈도우 7을 설치할 거야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받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받으시면 되고 다음 윈도우 10을 설치할 거야 근데 윈도우 10에는 또 드라이버가 따로 있나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나요 뭐 INF 인솔레이션도 돼있고 뭐도 돼있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랜 인터넷선 하는 거죠 인터넷 연결해 줄 때 장치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나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드 레이드 드라이버 사타 레이드에 관한 거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USB 3.0 드라이버라든지 VJ도 있네요 그래픽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삼성은 그게 잘 돼 있어요 삼성은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기가바이트가 이게 대만인가 그럴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전화를 걸면 대만 사람이 뭐라고 하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HP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말로 서비스해주는 상담실이 있단 말이에요 전화 걸면 돼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 제품 수입 제품들이거든요 메인보드는 100%가 다 수입이에요 근데 이런 업체들이 우리말 서비스를 해주면 좋은데 홈페이지도 다 영어잖아요 그렇죠 더 어렵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 하면 그래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한다거나 내 메인보드 이름이 뭐구나 이게 내 메인보드 이름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누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기가 수월하겠죠 컴퓨터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백페이지 보세요 백페이지 백페이지는요 다행스럽게도 드라이버가 필요 없어요 인터넷을 하는 연결장치라든지 사운드장치나 이런 거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지만 하드디스크는 그냥 꽂으면 윈도우가 다 알아요 윈도우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 이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작동시켜야지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참 좋죠 그런데 지금 101페이지 오른쪽 밑에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빨갛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꺼멓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요즘 신형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구형이에요 구형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대개석 컴퓨터를 조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삼성 거를 쓰고 있는데 하드를 하나 더 달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장 하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외장 하드를 내가 별도로 살 건지 아니면 케이스 따로 사고 뭐 따로따로 사가지고 내가 조립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죠 이거 이게 하드인데 1테라가 52,000원이고 아침에 어젠가? 어젠가? 전자우편을 받았는데 5테라바이트짜리 직구 해외 직구 하는 게 떴더라고요 자 5테라가 얼마인가 볼까요 여기 4테라가 249,000원이죠 3테라가 146,000원이고 2테라 3테라 3테라가 지금 146,000원인데 4테라가 249,000원이고요 근데 외장 하드로 나온 거예요 5테라가 17만 얼마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살까? 뭐 이렇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드디스크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선택의 폭이 넓어져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이 책에 나와있는 그림으로 봐서는 하드디스크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시면 뚜껑을 뜯어가지고 분해해 보니까 그 안에 플래터라는 철판이 있고 그 안에 모터가 돌아와서 뺑뺑 돕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 우리가 뭐 여차하면 뜯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거기 보면 플래터라는 철판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전축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축바늘이 붙어있어요 앞뒷면으로 근데 플래터가 근데 플래터가 두 장이 들어가면 전축바늘 즉 헤드라고 하는 거지 헤드 헤드가 네 개예요 철판 위아래로 붙어있어요 두 개가 근데 플래터가 네 장이면 어떻게 되죠? 헤드가 여덟 개가 되는데요 플래터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내가 4테라짜리를 샀는데 A라는 제품은 플래터가 네 장 들어있고 한 장에 1테라씩 들어가 있는 거죠 B라는 제품은 플래터가 두 장이에요 그럼 두 장짜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비쌀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뭐 하단에 삿하다 파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강의실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를 뜯어봤더니 101페이지 101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넓은 케이블이 컴퓨터에 꽂혀있다 그러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빨간 케이블 있잖아요 얇은 거예요 그게 빨간색도 있고요 검은색도 있고 색깔은 좀 다양한데 대부분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그게 신형이다 아니다 를 떠나서 구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밑에 있는 파타는요 이런 기계를 사서 조립을 해서 연결을 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사서 꽂으려고 그래요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장치 스타타 방식은요 그냥 꽂으면 꽂으면 되게 편해요 다 꽂으면 바로 작동이 돼요 하물며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 켜져있는 상태에서 뺐다 켰다 해도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옛날 병렬 방식 파타 방식은요 전원이 켜져있는데 결합하거나 분리하거나 그러면 타버려요 그런데 요즘 직렬 방식이라고 하는 사타는 전원이 켜져있어도 이상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메인보드 안에 있는 장치들은 전원이 꺼놓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고 연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PC들은 PC들은 하드디스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크기가 3.5인치 3.5인치 그러니까 인치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3.5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노트북용은 2.5형 2.5인치를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그 다나와에서 하드디스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3.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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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5인치 형태라고 표현이 돼있는 것 같아요 근데 2.5인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2.5인치라고 써있네 시게이트 2테라바이트 여기는 노트북용 이라고 써있고 2.5형 이라고 써있어요 노트북용 인데 2테라래 2천기가 엄청나게 좋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서버용 하드래요 서버용 하드 그런데 3.5인치 무상서비스 3년 해주고 그런데 메모리가 메모리가 32MB가 있고 여기 보면 16MB가 있고 이 안에도 메모리가 64MB 이런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얘는 서버용 이라고 해놓고 메모리가 64MB고 어떤거는 또 32MB도 있고 좀 다른거 같아요 요거는 32MB에요 이것도 서버용 이라고 써있죠 요것도 서버용 이구요 이거 3TB네요 3TB 그러면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실때 어떤거를 써야되느냐 하는거죠 어떤거를 써야되느냐 하는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아무런 설명이 없는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단순한거 이런 모델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구요 1TB가 52,000원 이래요 그래서 요건 서버용이고 64MB라고 되어있는데 평균 무고장시간이 100만시간이래요 100만시간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스크를 구매했는데 어 이거 이상이 있어요 하고 수리를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AS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평균을 재보니까 대뜸 100만시간은 쓰고 고장이 나더라 그치 그럼 100만시간이면 몇일이에요 계산이 안되는데 100만 100만시간을 365로 나누고 얘를 또 10시간씩 나누면은 273년 쓴다는 얘기야 뭐야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렇죠 내가 사가지고 죽을때까지 써도 이상이 없다 이런거로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서버용인데요 서버용인데 나스에도 지원이 되고요 다스도 지원하고요 서버스토리지 지원하고요 레이드도 지원하고요 영상편집하는 사람이라든지 빅데이터 빅데이터 같은거를 처리할 때든지 일반 컴퓨터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이런 말이 많은걸 봐서는 얘가 굉장히 좋으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빅데이터 처리하는 데서 사용한다는 거고 영상편집 같은거 하려면 하드스크가 빨라야 되거든요 더디면 영상작업이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서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서버 저장공간을 쓸 수 있으니까 좋은거죠 3TB에요 그럼 136,000원이면 음 요거는 또 뭐에요 서버용인데 4TB구요 근데 얘가 RPM 숫자를 보실래요 RPM RPM이란 말이 나와요 하드스크 구매하실 때 여러분 RPM 보셔야 되는데 1분에 얼마큼 많이 회전하느냐 하는 회전수인데 보통 PC용은 7200이에요 1분에 7200바퀴가 돌아요 근데 얘는 5900 RPM이라고 돼있는걸 봐서는 회전수가 늦잖아요 회전수가 느리면 빨리 안움직이는거죠 한번 요것도 생각해봐야되요 근데 그 위에 있는거는 히타치 거에요 히타치 거 요거는 시게이트구요 그 다음에 WD라고 되어있는거는 웨스턴디지털이라 그래요 웨스턴디지털 웨스턴디지털 여기도 보니까는 3TB 3TB가 10만천원 정도 하는데 요건 3TB가 13만6천원이니까 한 3만5천원 비싸잖아요 비싼데 성능이 굉장히 좋은건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 2TB도 있구요 2TB도 있고 2TB는 8만원 정도 하구요 요거 4TB래요 4TB 4TB인데 RPM이 낮아요 5900에요 14만4천원이구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될거 같아요 요거는 15만7천원이죠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드라이브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보통 얘기 줄여서 쓰죠 그쪽 크기 잘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부품을 어떤 거를 써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여기 컴퓨터에도 나와있지만은 PC용인지 PC용인지 아니면은 노트북용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되요 PC용은 크기가 3.5형 3.5인치 정도 되구요 노트북용은 2.5인치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봐야되요 인터페이스라 그래서요 요즘은 다 SATA 방식을 쓰죠 SATA 방식 SATA 방식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봐야되요 속도 속도는 SATA 3인지 SATA 3는 6기가 bps 라고 그러구요 아니면 SATA 2인지 SATA 2는 3기가 bps 구요 근데 요즘 SATA 2 안 팔아요 다 SATA 3 팔아요 최근 거로 다 팔아요 최근 게 잘 나와있는데 무아로 9형 거를 판매하겠습니까 예 여기 잠깐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은 SATA 3 라고 되어있어요 SATA 3 예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파타 방식이 있고 SATA 방식이 있는데 요즘 파타 방식 자체도 안 나오고 다 SATA 방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SATA 3 방식 SATA 3가 속도가 빠른 거죠 이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셔야 되냐면 네번째가 용량이죠 용량 500GB를 쓸건지 1TB를 쓸건지 2TB를 쓸건지 3TB를 쓸건지 요즘 4TB를 쓸건지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RPM도 보셔야 돼요 RPM RPM은 5200이 있구요 그 다음에 5400 5400이 있고 7200이 있어요 7200이 낫겠죠 회전수 빨라야 작동이 잘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버퍼가 있어요 버퍼 버퍼 다른 말로 여기서 캐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메모리 그게 이제 16MB냐 16인지 32인지 64인지 64인지 메가바이트가 있어요 버퍼 캐시 메모리 용량이 커야 용량이 커야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서비스 기간 무상 서비스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돼요 무상 서비스는 기본이 2년입니다 3년짜리를 샀어 어? 그럼 얘는 좀 좋은 거야 근데 5년이래 와 이건 굉장히 비싼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기능들을 봐야 돼 기능 아까 보니까는 아까 여기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서버용인지 그 다음에 뭐 나스에 사용하는 건지 나스라는 말도 나오고요 예 이런 거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많아요 이런 말들은요 PC도 지원이 PC도 사용 가능한 건지 이런 거 얘는 다행히도 PC가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으니까 PC를 쓰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실 때는요 과거에는 윈도우를 여기다 설치하고 여기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는 하드 디스크는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쓰느냐 SSD라는 걸 사죠 SSD Solid State Disk 라고 하는 SSD라고 하는 장치를 사서 이곳에 이곳에 윈도우를 설치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드는 어떤 용도라고요 하드 스크는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저장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저장 공간 그런데 SSD가 비싸요 64 128 256 256 기가 1테라 이런 SSD가 아니라 128 기가바이트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설치하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설치했죠 엑셀 파워포인트 설치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아래한글 설치하고 포토샵 설치하지 않습니까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 MS 오피스라든지 아래한글이라든지 또는 뭐 그래픽이라든지 포토샵 같은 거 또 멀티미디어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죠 그럼 내 문서는 어딜 써야 돼 내 문서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지 하드에다 쓰는 거지 하드에다 예 근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어때요 SSD 하나 들어있고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하드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이 작아 작아 그런 컴퓨터는요 거기다가 영화도 보관해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노트북은 빠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까 영화를 갖고 다니시고 보실려면 외장하드를 갖고 따로 갖고 다니셔야 돼 그거는 진짜 알맹이만 갖고 쓰는 거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 SSD를 안 썼어요 그냥 하드를 샀어요 2000기가짜리로 2000기가 하드를 달아서 거기다 윈도우도 쓰고 거기다 데이터도 보관하고 이렇게 하게끔 관리를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용량 큰 걸 해서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거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아빠 용량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제가 싹 정리해서 주면 되니까 안 하려 그래 야 네가 좀 관리를 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한 번 돼지 왜 내가 해 그래 네 말대로 해라 그랬죠 그걸 제가 강요하기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큰 거를 쓰시는 게 추세예요 SSD를 사용하는 게 추세고요 그런데 우리 주 컴퓨터는 구매한 지 한 5,6년 됐어요 거기다 SSD를 따로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이제 컴퓨터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SSD에다가 SSD를 구매하셔서 윈도우를 설치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셔서 데이터 보관용으로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 이거지 어디 보시냐면 107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2.5인치를 쓸건지 3.5인치를 쓸건지 뭐 SATA 방식 1,2,3를 쓸건지 거기 EID라고 써있죠 EID 이 107페이지 두 번째 보면 SATA냐 EID냐 라고 했는데 EID가 여기죠 이거 이거 SATA 방식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PATA 방식인지 이런 건데 파타 파타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EID 라고도 해요 옛날 병렬 방식이에요 이건 병렬 근데 요즘은 이 파타 EID 방식이 거의 없어요 메인보드 컴퓨터 자체가 지원이 안 돼요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RPM은 RPM은 아까 여기 나오고 5400 7200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것도 있어요 만짜리도 있고요 15000짜리도 있어요 RPM이 15000짜리도 있어요 15000짜리 5400 7200 7200도 빠른 건데 PC용은 7200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짜리나 15000짜리는 이거는 가격이 달라요 저번에 보니까는 300기가짜리 300기가면 500기가보다 작은 거잖아요 아까 500기가 얼마라고요 6만원 뭐 이렇게 썼죠 근데 300기가짜리가 60몇만원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RPM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15000원이에요 15000짜리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서버용 하드가 따로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여기는 서버용으로 사용합니다 서버용이라고 써있지만은요 이거는 서버용이 아니라 PC용은 PC용인데 좀 성능이 좋은 PC용이지 서버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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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스캇이라고 되는 거 스캇이 스캇이라는 하드가 이게 서버용 하드예요 보세요 300기가 459000원 이잖아요 300기가 이건 뭐예요 73기가 죠 73기가짜리가 30만원이에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146기가 33만원 300기가 55만원 이 이유가 비싼게 이거는 서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000rpm 15,000rpm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쓰면 불편해요 우리가 쓰면 좋겠다 나 이번에 복권도 당첨되는데 이거 사야지 하지 마세요 개인용 컴퓨터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SAA SAA 스캇이라고 되어있는 것도 있어요 SAA 스캇이 이거는 뭐냐면 직렬 방식 사타 방식의 스캇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나온 건데요 얘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요 이건 10,000rpm 7,200rpm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옛날 거를 비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굳이 우리가 살 필요 없는 제품들이고 4테라짜리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를 보셔야죠 제조업체 SSD는요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SSD는 반도체로 만들어요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우리 USB 메모리 안에 들어가는 칩 있죠 그런 반도체로 만들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많더라고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그런 반도체를 구매해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를 구매해서 플래시 메모리를 구매해서 조립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텔이란 기업이라든지 인텔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도 SSD를 생산해요 삼성도 생산하고 뭐 중소기업 제품도 많아요 많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하드디스크는 얘를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적이에요 제조업체가 한정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시게이트라는 시게이트라는 브랜드가 보이고 제조회사가 보이고 여기 보면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이고 제조회사죠 그 다음에 도시바 도시바 그 다음에 히타치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이 시게이트 아니면 웨스턴 디지털 WD 라고 하는 이 회산들인데 각각 회사마다 각각 회사마다 특히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그린이구요 그린 레드 블랙 이런게 있어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만들때 얘는 그린이다 라고 하는 라벨을 붙여놨어요 녹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스티커가 근데 레드도 있구요 여기 좀 그린이라고 되어있구요 그린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기도 좀 덜 먹고 여기 저발열 저소음 저전력 이런 의미의 제조 제조공정을 만든게 그린이라는 브랜드가 붙는거에요 라벨이 붙구요 그린도 있구요 뭐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이런거 보면 여기 보세요 이건 블루가 있죠 블랙 있죠 퍼플이 또 새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레드가 있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쓸거냐 하는거죠 어떤 용도로 쓸거냐 하는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게 그린이에요 근데 그린이라고 하는 라벨이 붙은 하트스크는 일반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아요 그냥 워드작업하고 이런거 그런데 나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해야돼 그럼 하트스크가 좀 빨라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땐 블랙 제품을 쓰는거에요 블랙 동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같은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블랙 제품을 사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웹하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웹하드 네이버 엔드라이브 있잖아요 웹하드라는거는 인터넷상에다가 로그인을 하면 내 공간을 줘서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근데 넷하드라는게 네트워크 하드 근데 우리집 컴퓨터에다가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 공유기에다가 하드를 붙이는거에요 그리고 이 하드에다가 설정을 하면 되죠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거에요 그러면 이방 저방에 있는 노트북이나 또는 PC나 또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빠가 여기다가 영화를 담아나 넷하드에다가 네트워크 하드에다가 그러면 그거를 가정에 있는 어떤 구성원이라도 거기 네타드 주소를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거에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막 보는거에요 돈 안들죠 그건 저거로 받으면 되잖아 와이파이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제 네트워크 하드를 만들어서 어디 계정을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면 돼요 그건 또 마음대로 그러면 주소도 알려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온갖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영화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끼리 사용하는 네트워크 하드가 되는거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하드스크를 내가 사야된다 그러면 레드를 사야돼요 레드 라벨을 그런 용도로 만드는거에요 나스 나스가 네트워크 스토레이지라고 해서 네트워크 하드용으로 쓰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퍼플은 뭐냐면요 CCTV CCTV를 작동을 시키면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하드를 내가 사야된다 그러면 이 퍼플 라벨이 붙어있는걸 사면 좋은거래요 용도마다 달라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린주세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거구나 하는거죠 블랙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퍼포먼스 강한거를 뭐 하나보다 가격이 좀 비쌀순 있어요 전기요금이 좀 더 나올순 있어요 그린이 제일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거구요 그게 이제 웻선 디지털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쓸건지를 라벨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넣어놨더라구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기 시게이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시게이트라는 브랜드는요 세계적인 세계적인 명품이죠 유명한 회사인데 예 얘는 뭐 특별한 뭐 그런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는 않은거 같아요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써라 이거죠 근데 요게 지금 1테라인데 플래터가 한장 들어있대요 예 그러면 요기에 지금 4테라짜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시게이트 나스라고 써있죠 나스 용도로 써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요 얘는 아까 네트워크 하드용으로 쓰는거죠 그런 용도로 쓰는거니까 또 강력할 수 있겠죠 서버용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 센 편이죠 요것도 나스용으로 써있네요 그렇죠 이건 PC용 이건 PC용이구요 요거는 서버용 그러니까 뭐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 요거는 뭐요로 되어있어요 일반 노트북용인데 1GB당 56원이구요 얘는 1GB당 53원이니까 당연히 위에 꽤 더 저렴한거죠 용량에 비해서 어 얘는 뭐에요 43원이라고 써있죠 43원 밑에는 79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79원이고 이건 43원이니까 얘께 굉장히 저렴한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하드 디스크를 살려고 다나와에 가보시면 1GB당 단가가 얼마정도인지를 표현해줘요 이걸 보시고 구매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시게이트나 웻선 디지털은 지명도가 있구요 히타치라던지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거 있는데 4테라가 17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이것도 뭐 나스용으로 쓸 수 있고 서버용으로 쓸 수 있고 PC도 사용 가능하고 저전력이고 저소음이고 좋은거는 다 넣어놓은거네요 네 한번 열어서 볼게요 박스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게 여기 보면 종류별로 있는데 3년짜리 3년이네요 그렇죠 5년짜리도 있네요 여기 5년짜리 5년짜리도 있구요 여기는 박스 루파네요 보통 시게이트나 웻스턴 디지털 사려고 그러면 비닐봉지에 담아줘요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어요 박스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박스 정품이죠 시다치 하드스크 좋아요 나름대로 이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안에 여러가지 이런 장치가 들어있어서 뭐가 좋다고 되어있는 걸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게 이런 말이 없으면 뭐야 에이 별로 좋은거 아닌가 보네 근데 이런게 많이 있으면 뭔지는 못 알아보는데 되게 있어 보이죠 그런거 같아요 맥앤토시에 살 수 있고 윈도우 7, 윈도우 8 다 쓸 수 있구요 예 윈도우 XP에서는 얘가 제대로 안되나봐요 XPS 쓰실거라면 여기 주소에 가서 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만이 제대로 도는거고 윈도우 7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인식하고 예 오 사야겠는데 절정했습니다 안그래도 하드스크를 사야되는데 용량 큰거를 사야되는데 지금 어떤걸 사야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게 버퍼메모리가 작아 32면 어 아까 여기 버퍼메모리 큰거 있었는데 요건 버퍼메모리가 커요 13만6천원 3테라네요 이건 4테라였구요 그렇죠 3테라고 잠깐만요 히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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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ST 이거였죠 이거 3테라고 3테라고 이거 64메가 32메가 7200 아 18만원이네요 18만원 요 17만원짜리는 메모리가 작아요 아무리 메모리 큰게 좋은거거든요 아 여기서 말하는 버퍼메모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버퍼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버퍼메모리 캐시메모리 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기역장치가 빨라요 CPU가 빨라요 CPU가 빠르죠 그러면 CPU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주기역장치가 그 명령을 받아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속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주기역장치가 그 명령을 못 받아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캐시라는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서 CPU는 캐시를 통해서 명령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주기역장치가 빨라요 보조기역장치는 하드 디스크가 빨라요 주기역장치가 빠르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역장치에다가 뭐를 저장해라 라고 명령을 걸면 주기역장치에서 하드 디스크로 저장하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주기역장치는 100이란 속도로 명령을 걸면 하드는 10이란 속도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하드 디스크가 한참 동안을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 갖고 전달을 받으려면 주기역장치가 또 답답해 그래서 주기역장치가 저장하고 명령을 걸면은 하드 디스크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버퍼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버퍼는 주기역장치로 빠른 거예요 그럼 얘가 받아가지고 전달을 받았으니까 주기역장치는 전달 완료가 됐으니까 일하러 갈 거고 이때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천천히 보조기역장치인 하드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버퍼라고 하는 거는 임시공간이에요 왜? 완충역화라는 거 완충역화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고 그럼 중간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걸 버퍼라고 하는데 이런 버퍼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거든요 프린터도 있어요 버퍼가 프린터도 버퍼가 있어요 프린터도 버퍼가 크면 클수록 인쇄하는 게 수월해요 프린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똑같은데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전달 받아서 컴퓨터는 전달을 전달하고 끝나고 프린터는 알아서 인쇄를 하고 이렇게 해줄래니까 버퍼가 있어야 되거든요 레이저 프린터도 버퍼가 있어야 되고 잉크젯 프린터도 버퍼가 있어야 되고 다 버퍼라는 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버퍼 용량이 큰 게 낫지 않겠냐 여기는 오 6테라인데요 128메가래요 버퍼가요 훨씬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3테라짜리 두 개 사면 얼만가 보세요 3테라가 136,000원이고 136,000이면 26만원 27만원 되겠죠 두 개 사면 27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하나가 32만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36,000원짜리 두 개 사면 27만원 정도 돼요 27만원인데 얘는 32만원이면 저는 이거 달래요 왜 하드디스크 두 개를 달면은 두 개 꽂았으니까 전기가 두 배로 먹어요 그런데 용량 큰 거 하나 사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버퍼 메모리가 128메가예요 얼마나 빠를까요 훨씬 좋겠죠 그렇죠 이런 하드디스크를 사서 어디에다가 하드 케이스가 있어요 외장 케이스 외장 하드 케이스에다 담으면 그냥 외장 하드스크가 되는 거예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스크라서 여러분들 갖고 다니시는 거 있죠 저도 갖고 다니는데 이게 노트북용 외장 하드예요 이 안에 2.5인치 노트북용 하드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굉장히 작으니까 가방에 들어가다니 좋죠 이게 1테라 1000기가짜리인데 갖고 다닐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 US 메모리 갖고 다니는데 여기는 제가 수업에 필요하지는 않지만은 혹여나 혹여나 해서 이 안에 온갖 프로그램 다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거거든요 모든 건 다 US 메모리 갖고 다니니까 그런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충격에 민감해요 쿵 부닥치면 손상이 보여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픽반 수업하시는 분들이 외장 하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 추세예요 용량 큰 거를 써야 되니까는 그런데 중간에 두고 가시기도 하지만 뭐 두고 가신 거예요 뭐 찾아드리면 되는 건데 떨구면 이제 베리는 거지 그래서 하드스크는 외장 하드나 하드스크는 두고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US 메모리가 2GB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용량 큰 거를 못 담으니까 외장 하드들이지만 요즘 US 메모리가 뭐 32GB 이런 거 저렴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쓰는 게 어쩌겠냐 이거지 그러면 6,000GB짜리잖아요 6테라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거 갖고 다니려면 옛날 도시락 아시죠 도시락 지금 제 앞에 이렇게 필기도구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해요 케이스까지 담으면 거기다 전기줄도 갖고 다녀야 돼요 전기줄도 이건 USB로 전원을 연결 못 받아요 용량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다니기에는 못 들고 다니는 거죠 집에다가 필요할 때는 파워를 켜서 저장해놓고 필요 없을 때는 얘를 꺼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용도로 쓰기에 딱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가격대가 좀 있긴 있지만은 근데 32만원 부담스럽네요 안 쓰고 말겠다 그러면 32만원 버는 거죠 109페이지에 보면 SSD가 나와 있는데요 SSD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09페이지 인데요 SSD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요 SSD SSD는 Solid State Disk라 그래서요 기존에 하드디스크 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회전이 없죠 회전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진동이 없어요 회전은 하스크는 7200바퀴 돌아요 1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진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뭐가 생길까요 소음도 발생하겠죠 그리고 발열이 좀 적어요 열이 좀 덜 난다 발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열은 나죠 여러분 US 메모리 뜨거운 적 있어요? US 메모리 한참 사용하다 보면요 US 메모리 이렇게 손잡고 빼려고 그러면 어? 따뜻하네?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요 한참 작동할 때 갖다 대면은요 깜짝 놀라요 쩍쩍 달라붙지는 않더라도 질 정도예요 그렇게 열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열을 이제 내부에서 컴퓨터 케이스 안에서 본체 안에서 이제 그 안에 팬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팬에 의해서 이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뭐 굉장히 뜨거워 질 때까지 작동이 되게끔 하고 있겠지만은 SSD는 반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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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로 만들다 보니까는 관제트도 열이 나요 반도체도 열이 나는데 덜 나죠 그리고 얘가 붕붕 하는 소리 소음도 없죠 그 다음에 막 흔들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회전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또 뭐가 가장 좋은 거는 충격에 충격에 비교적 강하다 얘기하죠 하드스크는 모르고 들고가다 떨구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 SSD는 충격이 좀 강해요 비교적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그 플래시 메모리가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옷에다 집어넣고 세탁해다 세탁하고 어? 여기 있었네 끊여가지고 물기 다 빠졌으니까 꽂아서 사용해보기도 하고 이상 없더라구요 음 근데 이제 SSD는 그렇게 뭐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부피가 좀 있으니까 예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 우리 핸드폰 굵기로 굵기 정도 두께 정도 돼요 크기는 그러면 우리 종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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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정도 종이컵 높이 정도 그러니까 음 요 스마트폰 절반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비교적 부피도 적어요 부피도 적어요 예 부피가 적으니까 어때요 가볍고 특징이 뭐냐면 부피가 부피가 적 작고 크기 크기 부피가 작은거니까 크기도 작은거죠 뭐 부피도 작고 어 부피가 작다보니까 이제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노트북에 노트북에 아주 최적이죠 노트북도 일반 노트북이 아니라 어떤거에요 울트라북 이라고 하죠 울트라북 울트라북 울트라북이라서 굉장히 얇게 만들수가 있는거죠 일반 핫스크를 집어넣으면은 핫스크 두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작게 만들수는 없는데 부피가 작으니까 노트북에 노트북에 아주 최적이죠 자 여러분들 그 읽기속도라는게 있구요 쓰기속도가 있어요 읽기속도 쓰기속도 있죠 읽기속도라는건 뭐냐면 하드디스크나 us 메모리나 ssd 에 들어있는 영화를 내가 재생할라 그래요 영화를 그럼 그 영화를 우리가 더블클릭하면 곰플레이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곰플레이가 그냥 읽어드려야되잖아요 그게 읽는속도고 아니면 아니면 하드에 있는거를 복사해서 us 메모리를 붙여넣기하면 그게 옮겨올거 아닙니까 그게 읽기속도죠 쓰기속도는 반대로 us 메모리에 있는거를 복사해서 하드디스크나 ssd 에다 붙여넣기하면 그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게 쓰기속도인데 읽기속도가 더 빨라요 얘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 쓰기속도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성능이 개선되면서 뭐 문제는 아니고 읽기속도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가 빨라요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할때 어떨까요 만약에 쓰기속도가 낮다 느리다 그러면 윈도우 설치할때는 시간이 걸릴수 있겠죠 하드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1시간 걸렸다 그럼 ssd 설치하는데 얘가 느리되 쓰기속도가 느리되 그러면 어떻게돼 1시간이 넘어가겠죠 근데 그렇게 설치하는 윈도우를 불러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부팅할때 그렇죠 근데 부팅하는 속도 즉 읽기속도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어떻게돼요 휙 부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윈도우보다 ssd에 설치하는 윈도우가 빨리 작동되는거죠 그럼 아리안글에서 작동을 시키건 포토샵을 실행시켜도 빨리 착 나오는거죠 그러니까는 좋은거죠 게임같은거 할때 어때요 게임을 할때는 기록하는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 안에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불러와서 게임을 하는거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ssd에다가 게임을 설치하면서 쓰는거죠 그럼 신바람나게 한다 이거지 왜냐하면 다른거는 한게임이 끝나고 다음판이 넘어와야 되는데 불러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루한거야 얘는 한판 깨고 다음판 불러오는데 휙 불러와지니까 또 바로 이어서 게임도 가능하다라는거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직 비싸요 아직 비싸 네 볼게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요 256기가인데 10만원이에요 아까 우리 하드는 1000기가 1테라가 65,000원 56,000원 한거 같은데 얘는 250기가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시버 마이크론 샌디스크 샌디스크 아시죠 얘는 유명한 회사에요 왜냐면 샌디스크는 그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한 업체잖아요 우리 us 메모리 그러니까는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제작하는 거니까 아주 뭐 딱 맞죠 자기네꺼랑 여기 보니까는 256기가인데 어 읽기 속도가 얼마 520메가 쓰기 속도는 470메가 이거 뭐 TLC 방식이네 얘는 TLC 방식이고 얘는 MLC 방식이고 여기 MLC 방식이라고 되어있어요 TLC MLC 삼성전자 거 삼성전자가 120기가대 얘는 읽기가 540 쓰기가 520 어? 다른거는 읽기가 554 쓰기가 512 얘는 읽기가 535 쓰기가 370 뭐 얘는 쓰기 속도가 너무 더딘데 얘 읽기 520 쓰기 470 삼성권 어때요 520 540 520 얘는 읽고 쓰는 속도가 괜찮네 그렇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 550 에 470 요거 850 EVO 시리즈 850 프로 버전 프로 시리즈 이런게 있는데 어? 가격은 많이 차이 나는데요 10년 서비스 기간이 10년이고 얘는 또 어떻게 돼요? mlc mlc 얘는 175만시간 쓴데요 175만시간 175만시간 아까 100만시간 쓰는것도 중간에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5년안에는 무상 서비스를 해준다는거죠 조금 걱정되는게 tlc 방식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책을 좀 한번 볼게요 110페이지에 보면은 mlc tlc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제 방식에 보면 slc는 없죠 mlc는 있죠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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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1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MLC는 멀티레벨 셀 TLC는 트리플레벨 셀 트리플이라는 건 셋이니까 한번에 세 개를 처리한다 그게 아니구요 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1개의 소자가 DBT를 가질 수 있으며 TLC는 1개의 소자가 4BT를 가질 수가 있고 뭐 DBT와 4BT를 저장할 수가 있고 뭐 그런게 아닙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예 SLC는 1개를 1세트로 보고 MLC는 2개를 1세트로 보고 TLC는 3개를 1세트로 보는 거예요 근데 SLC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한 곳에 저장돼요 하나의 데이터가 근데 TLC는 3개의 데이터가 한 곳에 들어가요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이건지 저건지 골라야 되잖아요 셋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불러오는 시간이 어떨까요 더디다는 거예요 SLC 방식이 가장 비싸요 가장 비싸요 옛날에 US 메모리도 지금 우리가 쓰는 US 메모리는 다 MLC 방식입니다 SLC 방식의 US 메모리는 비싸서 못써요 간혹 보면은 US 메모리인데 터무니없이 비싼게 있어요 그건 SLC 방식입니다 저희 집 컴퓨터에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US 메모리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 이거를 동영상으로 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동영상으로 저장한 거를 저희 집 컴퓨터에 가면 옮겨놔요 US 메모리 다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는 근데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잘라내기 위해서 붙인 거죠 근데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 보세요 214Mbps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US 메모리를 다른 곳으로 잘라내기 위해서 이동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480Mb짜리 동영상을 저장을 하는데 초당 214Mb라고 되어 있어요 214Mb라고 써 있어요 초당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USB 메모리가 480Mb다라고 얘기를 해요 속도가 480Mbps라 그래 bps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비트고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바이트에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를 곱해 주냐면은 8을 곱하면 8 28에 16 계산기로 계산을 잠깐 해보면요 214 곱하기 8이면은 1712가 나왔네요 1712Mbps 1712Mbps bps가 된거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us 메모리가 1712Mbps로 움직인거죠 480Mbps는 이론적으로 480Mbps 나오는거죠 실제로 480Mbps 안나와요 여러분 us 메모리 복사해서 한번 붙여보세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복사해 달라고 했을때 제가 여러개를 꽂아서 프로그램 복사해 드리면서 어.. 어느 분꺼는 좀 느리네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속도가 떠요 그게 요렇게 속도가 뜨거든 요 속도를 보고 어.. 어느 분꺼인지 좀 느리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근데 이게 빠른게 아니라 제 컴퓨터가 구형이잖아요 최신 컴퓨터 같으면 어떨까요 엄청 더 빠르겠죠 엄청 더 빠르겠죠 근데 구형인데도 이석도 나오거든요 보통 us 메모리가 하면 어.. 한 15.. 20 나올거에요 만원은 30 제가 210 나왔으니까 제가 us 메모리가 다른 분들꺼보다는 좀 빠른 편이죠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 us 메모리가 가격이 좀 비쌌는데 이유가 보니까 요 방식을 쓰는거 같아요 slc 방식이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mlc가 보편화된 방식을 써요 tlc는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tlc라고 써있잖아요 샌디스크가 tlc 방식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tlc가 이제 일반 tlc가 있고 여기는 이제 mlc구요 mlc 방식이 빠르죠 그런데 요 tlc가 과연 얼마나 빠를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샌디스크가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걸 모를까 새로운 방식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교과서로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mlc를 쓰자 tlc는 쓰지 말자 이게 보편화된 방법론입니다 자 요렇게 요거는 주격이 똑같아요 이게 sata 방식이라는 방식이고요 예 근데 이게 아까 속도가 얼마나 나왔다고요 아까 저 꼭대기에 보니까 520MB 나온거죠 520MB 예 이거 쓰면 굉장히 좋죠 우리가 sata3가 sata 방식 3가 얼마냐면요 6,000Mbps에요 6,000Mbps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6,000을 8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또 계산기를 또 큰일났습니다 계산이 안돼요 이제 머리가 6,000을 8로 나누면 750이에요 750이 되는거죠 750 그럼 750Mbps 요게 이렇게 되는거죠 750Mbps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있다고요 속도가 아까 보니까 520이라고 써있죠 520 그러니까 sata3 방식인데 sata3 방식인데 6기가 라고 써있잖아요 6기가 6기가 6기가라는게 6,000이에요 6,000인데 실제로 얘를 측정해보면 750Mbps이 나와야 되는거죠 그런데 얼마큼 밖에 안나온다 520 밖에 안나온다 라는거죠 음 그것도 감안해서 쓰셔야 되고 이런 하드 이런 ssd를 쓰면은 일반 하드 디스크도요 일반 하드 디스크도 세타 6은 어 아 6000 의 się 실제로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 속도 안나오더라구요 제가 사용하는 us 메모리도 일반 us 메모리에 60배 빠르다고 지금 나온거거든요 보통 us 메모리가 480이고 usb 3.0 방식이 5000이란 말이에요 저는 10배 빠른건데 저는 10배 빠르게 60배 빠른거로 산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속도 안나와요 왜 저희집 컴퓨터 환경이 옛날거라서 그런것도 있고 신형 컴퓨터를 꽂으면 그 속도가 나올지는 사실은 아니올시다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실제로 해보면 이 속도 안나오잖아요 당연히 서타3 방식이라면 750이 나와야 되는건데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얘는 이론적으로 750이 안나오고 아까 얼마 나왔다? 520밖에 안나왔잖아요 실제로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윈도우를 일단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빠른거지 520이면 빠른거에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우리 자료들이 프로그램이 어딘가 있을텐데요 여기 지금 20기가짜리에요 20기가짜리 자 20기가짜리를 복사해서 us 메모리도 한번 붙여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게 누르면 여기 속도를 보세요 속도 여기 속도 얼마 나와요 58 55 47 이렇게 나오잖아요 43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복사해서 제가 말았구요 복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얘를 다시 제가 네몬사에다 복사를 해볼게요 붙여넣게 하면은 32 36 41 44 이렇게 나오죠 저 us 메모리부터 느리네요 저 us 메모리는 50 나왔잖아요 58 50 나왔잖아요 근데 같은 하드인데 이건 하드잖아요 하드 하드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하는데도 속도가 46 43 밖에 안나오면 us 메모리만도 못하다라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SATA3 방식이 얘는 SATA3 하드 아니에요 SATA2 하드입니다 SATA2 하드는 이게 3000이에요 3000이라고 속도가 달라요 이 컴퓨터는 SATA3 방식을 하드가 아니라 메인보드 자체가 SATA2 방식이에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들은 신형 같으면 SATA2나 SATA3가 지원이 되고 구형 같으면 SATA1 빼게는 지원이 안될거란 말이에요 SATA1은 1500이에요 속도가 다 달라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얘에요 지금 ssd를 여러분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꽂았어요 그러면 750 속도가 나오는게 아니라 아까 520이라고 했잖아요 그 520도 안나오죠 왜 걔는 SATA3 방식이었을 때 이 속도가 나온다는 거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SATA2 방식이란 말이에요 SATA2 방식은 절반밖에 안 돼 속도가 그럼 이론적으로 750이 아니라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제 속도는 그것도 절반로 내려갈 수 있죠 그것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컴퓨터에서 SATA3 방식이라고 했는데 SATA3 방식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는 SATA3가 지원이 되는 건지 SATA2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SATA1만 지원하는 건지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고 최대 속도는 이론적으로 이렇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과거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TLC 방식의 US 메모를 사용하면 읽고 쓰는 횟수가 있어요 그게 1000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MLC 방식을 쓰면 뭐 만 번 정도 씁니다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 걸 만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0만 175만 시간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도 복사해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잘라내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삭제하기 휴통이 갔다가 왔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TLC 방식은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이론은 그랬다고 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바뀐 거겠죠 바뀐 거겠죠 예 여기 보면 SLC TLC 플래시 블록을 모두 사용해서 내구성을 개선했다 여기도 보면 SLC 나와있네요 그렇죠 먼저 모든 데이터를 SLC 블록에 쓰기 때문에 TLC 블록에 대한 쓰기 증폭이 감소합니다 캐시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캐시 기능을 이용해서요 예 그래서 잘 돌아가니까 너무 걱정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잘 돼 있네요 7mm 7mm 두께가 7mm면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속도가 있대요 520 520 530 여기는 쓰는 속도가 415 460 470 그 다음에 뭐 내구성 어쩌고저쩌고 파워 뭐 유효전력 전력이 좀 돈 많이 먹나 본데요 뭐 이런 거 MTTF라든지 평균 고장시간이 175만시간 175만시간 175만시간을 쓰고 나면은 고장이 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70도 까지도 작동이 되구요 영하 55도에서 영하 55도에서 85도 까지는 이제 작동이 되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0도씨 이상 이 정도면 뭐 저기 뭐 시베리아 벌판에다 꽂아 놓고 쓰는 거 아니라면 돌아가겠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써봤더니 이게 좋더라 안 좋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 봐야 돼 사용 후기를 좀 봐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 샌디스크 라든지 에이데이터 라든지 하는 이런 브랜드들은 나름대로 제조 회사들이 유명해요 뭐 삼성 유명한 것처럼 예 믿고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128GB인데 48,000원이구요 아까 요거는 64GB인데 48,000원이구요 이거 저렴하죠 J2닷컴이라고 하는 이 제조 회사에서 제작한게 용량은 더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여기 381원이에요 얘는 761원이에요 가격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얘는 1000원이에요 1194원이에요 469원이구요 아까 하드는 어땠었죠 40 몇원 50 몇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40 몇원이면 10배나 비싸잖아요 10배나 비싸잖아요 얘가 382원은 제일 싼건데 하드에 비해서 7, 8배 이상은 비싸요 보통 10배 이상 비싸구요 그런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거죠 인텔 그 유명한 인텔이 판매를 합니다 727원이에요 727원 가격차이도 좀 제법 나는 편이구요 이것도 MLC 방법을 쓰네요 MLC 방법 MLC는 이제 두개죠 TLC는 세개구요 MLC 방식이 좀 좋은거 같은데 얘는 어떻게 240만시간이래요 240만시간 데일리여서 뭐 몇백년 쓰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3페이지에 뭐 SATA 컨트롤 모드는 반드시 AHCI 모드로 설정하세요 빠른 포맷으로만 포맷을 하고 디스크 조각모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포맷 프로그램을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일반 우리 하드디스크는 윈도우상에서 포맷을 해버리는데 일반 포맷이 있고 빠른 포맷이 있어요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지워지는건데 만약에 하드디스크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빠른 포맷하시면 안되구요 일반 포맷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 포맷하면 하루 이상 걸릴수도 있어요 용량이 큰거는 근데 물리적으로 고장난게 아니면 일반 포맷하지 마시고 빠른 포맷 불과 몇초면 끝나니깐 그런데 SSD는 뭐라고 되어있어요 빠른 포맷만 하래요 그리고 디스크 조각모음 하지 말라는거죠 조각모음이 뭐하는거에요 흩어져있는 데이터를 한쪽으로 모아주는 거에요 주방용품이 예를 들어서 솥은 안방에 가있고 주걱은 건너방에 가있고 주걱은 화장실에 가있으면 사용할때 불편하잖아요 주방에 사용하는 용품은 주방에다 갖다놓고 써야 빨리빨리 움직일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걸 조각모음 실행이라 그러는데 그런걸 하지마라 하는거죠 왜 원체 빠르니깐 할 생각도 이유도 없구요 예 윈도우7에서 조각모음 실행하는거를 하지마라 하게끔 돼있는데 뭐 조각모음을 한번도 안해보시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들도 많을거에요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세균기능 슈퍼패치 프리패치라는거를 비활성화 시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책에 보니깐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곱번째 뭐가 돼있냐면은 AHCI 모드로 설정을 해라 이런 말이 나와있구요 그 다음에 빠른 포맷 빠른 포맷 빠른 포맷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 디스크 조각모음 디스크 조각모음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세균기능 세균기능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슈퍼패치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슈퍼 패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프리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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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하지마라 이렇게 비활성화 하래요 비활성화 세균기능 세균기능은 뭐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컴퓨터 안에 어느 데이터가 어디에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방용품에 여러분 주방에 가면은 주방용품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남자들은 몰라요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냄비를 찾으려고 그러면 온 동네 다 뒤적거립니다 건너방도 뒤적거리는데 그럼 엄마들이 뭐라그래요 아 밑에 있잖아 오른쪽에 그럼 거기 탁 있거든 왜 엄마들은 세균기능이 들어가있어 머릿속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안다고 그걸 세균기능이라고 하는거에요 찾아보기라는거 아시죠 우리 백화사장 같은거 보면 뒤에 보면 찾아보기라고 있잖아요 찾아보기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위인전의 이름이 가나다스로로 위인전에 안나오잖아요 홍길동이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홍길동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 뒷면에 보면 우리 책에도 있나 일반 컴퓨터 책 여기도 있다 여기도 인덱스라고 써있잖아요 인덱스 여기 찾아보기라고 있잖아요 인덱스 이게 세균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PU를 찾겠다 그러면 이 책 앞에서부터 APU를 다 찾는게 아니라 세균기능에 의해서 APU는 44페이지에 있다고 써있으니까 찾아가 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거를 활성화시키지 마라 하는거에요 즉 이런 세균기능을 이용하면 파일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는거는 좋은데 예 예 그런데 오히려 불필요한 기능이 되었다라는거죠 얘는 그런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마라 하는거죠 얘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거에요 근데 세균기능을 이용하면요 실제 우리 컴퓨터도 PC도 하드티크도 세균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데이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컴퓨터가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세균기능을 설정해버리면 내 문서에 뭐가 있는지를 다 찾아야돼 그리고 us 메모리에 꽂으면 us 메모리에 있는거에 뭐가 어느 폴더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파일을 찾을 때는 빠른데 처리 속도가 느려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느려 세균기능을 이용하니까 혹은 날 우리가 파일을 찾는건 아니잖아요 보통 내 문서 안에 가면 데이터 있고 시작 프로그램이나 바탕화면에 가면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으니까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세균기능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느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모를 때 물어봐야 되잖아 찾아봐야 되잖아 그런 용도로 쓰는건데 이걸 하니까 느려지더라 컴퓨터가 이거 하지 말자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써있냐면 최대 절전모드 비활성화라고 써있어요 절전모드라는건 뭐예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기가 멈춰라 이런 얘기죠 모니터가 꺼져라 이거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마우스나 키보드 움직이면 얘가 착 다시 전력에 공급이 돼서 작동시켜야 하는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대 절전모드를 설정하려면 전기요금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일정시간동안 쓰지 않으면 얘가 푹 전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이는 순간 전력이 다시 공급이 되면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ssd 입장에 봤을때는 전력이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꾸만 자기를 건딘단 말이야 그게 그 안에는 정보를 찾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불편함 책이 그렇게 써있어요 지금 그러다보니까는 불필요한 쓰기 읽기 동작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걸 해주니깐 안좋다 이거지 안좋다 그래서 또 우리 강사 컴퓨터도 그렇구요 저희 집 컴퓨터도 그렇고 절전 모드를 제가 꺼내버렸어요 보여드릴게요 제어판에 가시면 제어판에 가시면 절전 절전 전원옵션이라고 있죠 그렇죠 전원옵션 여기 보시면 균형 조정 권장 절전 이런게 있는데 균형 조정에 가면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끄기 1분 절전 모드 2분 그건 뭐에요 내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아무것도 안하겠다 그 모니터가 알아서 툭 꺼지고 그로부터 1분이 더 지나면 2분이 되면 컴퓨터도 픽 하고 꺼지는거야 주로 어떨 때 쓰면 좋을까요 노트북에는 이게 필요하지 노트북은 노트북은요 뚜껑을 열어놓고 막 사용 횡의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면 컴퓨터 노트북을 안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전 모드가 돼야 배터리가 낭비가 안되잖아요 배터리 낭비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뚜껑을 덮어요 노트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노트북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절전이 돼요 동면 상태로 빠지듯이 빠져버려요 멈춰버려요 그리고 다시 키면 화면이 열리지는 않아요 열릴수도 있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마우스로 한번 움직여 보는거죠 아니면 파워 스위치를 한번 누른다든지 그럼 다시 작동이 돼요 네 그런데 이걸 해주면 전력 낭비는 멈출 수는 있겠지만 뭐 좀 사용하려고 했다가 다시 키면 또 잠겨있다가 켜야되니까 그게 또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하죠 아예 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니터 꺼요 화장실 갔다 와야돼 그럼 모니터를 꺼 뭐 얼마 시간 안걸리니까 근데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최소한 2-30분 걸리고 가족들하고 얘기하다보면 3-30분 지나잖아요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컴퓨터 시스템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때는 종료하죠 그때 제가 막 엑셀 열어놨어 파워포인트 열어놨어 포토샵으로 작업하고 있었어 그 상태에서 시스템 종료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종료가 되니까 다시 실행해야죠 다음에 했을 때 그런데 그 상태로 놓고 얘를 절전으로 놓는 거예요 절전 절전을 놓으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체하고 모니터가 꺼지는 셈이죠 일부 전력만 들어간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멀티탭 꺼버리면 안 돼요 큰일납니다 그럼 완전 전원이 차단되니까 망치는 거죠 그러면 드라마 보고 와서 어 어째 용팔이? 용안도르팔이라며요? 네 그 용팔이도 잠깐 봤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와서 또 컴퓨터를 키면 어떻게 돼요? 파워를 누르면 절전 모드에서 빠져나오니까 드라마 보기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이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여기 있는 SSD도 그렇고 절전 모드를 사용을 해주면 안 쓸 때는 절전 모드를 해줘야지 근데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버리면 허구한 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게 되는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고 소비자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절전 모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조금은 어려울 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어요? 열한번째 가상 메모리 설정을 해제해라 이런 말을 해요 가상 메모리가 뭐예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도 알아야죠 그렇죠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장치의 부족현상을 부족 주기억장치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현상을 보조기억장치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하드디스크가 예를 들어서 500기가다 이거 500기가 500기가 다 안 쓰잖아요 한 10기가는 남겨두고 쓰자 하는 거지 그럼 12기가를 주기억장치처럼 빌려주자 이거야 주기억장치 공간에다가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주기억장치가 2기가 밖에 안되니까 저쪽 보조기억장치 하드에서 10기가를 빌려오면 12기가가 되잖아요 그럼 좀 공간이 나름대로 실제 주기억장치보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간이 널널해졌으니까 작업하는데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예전보다는 덜하겠지 실제 주기억장치가 2기가인데 실제 주기억장치 12기가 하면 좋지 돈이 비싸니까 보조기억장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주기억장치로 쓰는 거지 그럼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입장에서는 500기가인데 10기가 빌려주는 거예요 얼마 안되니까 쾌척했단 말이에요 빌려줬는데 주기억장치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잘 돼서 돌아가고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SSD는 그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SD는 공간도 작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하드디스크 램 램 램이 주기억장치에요 주기억장치에 그 가격을 비싸고 하는 거를 대신해서 보조기억장치를 사용하는 건데 아래줄에 SSD를 사용할 때 가상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면 SSD와 메모리 사이에 자료를 보내주고 받아주는 그런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스와핑이라 그래 스와핑 교환하는 거 교환 이런 게 발생하니까 어떻게 된다 SSD의 수명을 저하시킨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SSD를 쓸 정도라면 주기억장치를 늘려서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램 디스크를 활용한 임시 파일의 최적화는 말이 나오네요 인터넷이나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캐싱을 위해서 작거나 큰 임시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예 기본적으로 SSD에 만들어지고 빈반하게 읽기와 쓰기 반복되면 임시 파일에 생성되는 물리적 공간을 램 디스크를 옮겨 놓으면 어쩌고 저쩌고 어 말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램 디스크 말이 뭐에요 램 디스크 자 램 디스크라는게 나와요 램 디스크 램이 뭐에요 램이 램 디스크라고 써있잖아요 램 디스크 램 디스크 이거는 뭐냐면요 램 램 램이라는 말은 주기억장치죠 주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의 일부를 보조기억장치처럼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램 디스크는 램 디스크는 내가 사용하는 주기억장치가 16GB야 근데 윈도우가 16GB 다 안쓰거든요 8GB만 대도 다 쓰거든 그러니까 그중에 한 2GB를 2GB를 하드디스크처럼 뭐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런것처럼 K드라이브처럼 하나 만들어 쓰자 이거지 왜냐면 여러분 인터넷 하죠 인터넷 인터넷 사람 인터넷상에서 뭐 봤던 것들 있죠 인터넷 뭘 본단 말이에요 그 보게되면 그런것들이 찌꺼기죠 사실은 찌꺼기가 하드에 남아요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인터넷상에 가면 인터넷 옵션에 여기 보세요 검색기록이라든지 임시파일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와요 임시파일 이런거 임시인터넷파일 제가 조금전에 여기가서 SSD라고 하는 그림을 봤단 말이에요 이 그림들이 이 글자들이 컴퓨터에 남아요 어디에 남는가 잠깐 볼게요 내 컴퓨터 안에 C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거기에 쭉 내려가면 윈도우즈라는 폴더가 있나요 윈도우즈 폴더 거기 쭉 내려가면요 템포럴이라고 있어요 템포라는 파일이 템포라는 폴더가 있어요 템포 이 안에 보세요 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뭐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프레임워크 여기 보니까 뭐 컴팩 템플루트 뭐 여기 뭐 이게 뭐야 캐싱 구글툴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굉장히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쓸데없는 거거든요 얘를 지워야돼 얘를 지울거라고 근데 이렇게 지우기가 우리가 표보다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워요 이렇게 지우지 않고 이렇게 안 지우고 어떻게 지워요 여기에서 인터넷 창에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요거를 삭제하라 그러죠 이렇게 삭제하라고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삭제 안하면 어떻게 돼요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보조프로그램 그룹에 그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지운단 말이에요 PC내에는 PC내에는 임시 파일들이 임시 파일들이 임시 파일들이 무척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임시 파일들이 SSD라는 곳에 들어가면 왜냐면 인터넷이 SSD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윈도우가 SSD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임시 파일들이 SSD에 들어가면 필요 없을 때는 제거해야 되고 또 컴퓨터가 알아서 제거하고 말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할때 제거하는게 아니라 알아서 제거하는게 있으니까 편리성은 있지만 수명이 줄죠 수명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명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시 파일들을 안 쓰면 좋은데 임시 파일이 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주기역 장치의 일부를 K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M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임시 파일을 거기에 저장시킨 명령을 걸어놓으면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임시 파일들이 SSD가 아닌 주기역 장치에 있는 램 디스크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램 디스크는 주기역 장치를 보조기역 장치와서 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원이 꺼지는 순간 내용이 지워지죠 껐다 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SSD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해주니까 어때요 깔끔하지 항상 수명도 연장이 되고 수명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법이 복잡하죠 사용법이 복잡해요 이름은 좋은데 그냥 SSD를 딱 꽂아가지고 윈도우를 설치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것도 안되고 저런건 되고 막 하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닌거 같고 휴지통 사용 안한대요 뭔얘기에요 휴지통을 사용 안한다? 이건 걱정되는데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겠다 휴지통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나와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시스템 복원기능 있잖아요 복원기능 복원기능을 어떻게 하겠다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나온거 같잖아요 휴지통 역할이 뭐에요 불필요함은 삭제하고 필요함은 땡기 꺼내 쓰는거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마라 하는거죠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거리게 하지마라 하는거지 근데 시스템 복원이라는 말은 뭐에요 시스템 복원기능이라고 하는거는 어 문제가 생기면 날짜 이전으로 되돌리는게 시스템 복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하지 말게끔 하라는거죠 이건 어떻게 활성화시켜요 렘디스크 쓰는거는 우리 윈도우상에는 없어요 별도의 프로그램을 써야되요 렘디스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상에 제공을 안해주는데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거는 알려드릴게요 요건 한번 해보죠 가상 메모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최대 절전 모드 비활성화하는거 알려드렸죠 예 제어판에 가서 전원 설정에 들어가서 뭐 1분후 2분후 3분후 이걸 안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비활성화 되는거에요 가상 메모리는 내 컴퓨터에 가서 어 속성 가보세요 속성 내 컴퓨터에 가서 속성 내 컴퓨터 속성 보는건 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체험지수도 보이고 하는거 예 여기 확인하셨어요 보셨어요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성능 프로세스 일정 가상 메모리 라고 있죠 가상 메모리 보셨어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 눌러보세요 설정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시각효과 옆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시각효과 옆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시각효과 옆에 고급이라고 있어요 자동으로 해줄거냐 자동으로 할거냐 내가 알아서 지정해줄거냐 하는거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거 자동이라는걸 해제했더니 밑에 C드랍에 있는거를 쓸래 D드랍에 있는걸 쓸래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밑에꺼를 보세요 밑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최소 16메가는 써라 근데 최대 2900 이렇게 2.9기가 까지 써라 2.9기가 까지 쓰면 되는데 현재는 1.9기가 를 쓰고 있는거죠 저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위에 있는거를 자동이라고 안하고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게끔 하면은 2900이라고 쓰면 2.9기가가 하드에 있던 2.9기가 용량이 주기역장치로 가는거에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2기가라 그랬죠 그럼 4.9기가가 되는거죠 근데 요걸 체크하면 뭐가 되요 윈도우가 알아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는거에요 가상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를 하지마라 하는거죠 요기 요거 해제하고 밑에거를 빼라 이거지 이렇게 파일 없음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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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거지 자동하지 말고 자동하지 말고 사용자가 지정을 하는거든지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라든지 이게 아니라 없음이라고 하면 뭐해요 가상 메모리를 안쓰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 주기역장치가 커야되요 얘는 2기가 밖에 없는데 가상 메모리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요 일 못해요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방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마루에다 펼쳐놓잖아요 옛날 시골집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 열면 마루가 보이니까 마루에다 뭐 이렇게 쭉 길게 빼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마루가 가상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요 실제는 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이 좁으니까 마루에다 펼쳐놓고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방도 좁은데 문 닫아놓고 쓰라 그러면 펼쳐놓고 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안되지 그러니까는 페이징 파일이 없게끔 해주면 가상 메모리 없어지는 건데 취소 일단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상 메모리를 없애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실제 주기역장치 용량은 늘려놓고 말을 해야지 그때는 그거만 우리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취소 누르시고 다시 요기선 다시 볼게요 지금 시스템 속성에 보시면은 아까 그 컴퓨터 이름 하드웨어 고급에 가서 고급에 가서 우리 성능의 설정에 들어가서 가상 메모리 잠깐 봤구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작 및 복구란 항목이 있던데 여기 설정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컴퓨터가 켜지면 컴퓨터가 켜지면 윈도우를 자동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정전이 됐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껐다 켜지게 되면은 보건모드로 들어갈래? 일반 모드로 들어갈래? 물어봐요 안전모드로 들어갈래? 어쩌고저쩌고 그때 보여주는 시간이 30초죠 여기서 말하니 그 30초는 그건 아니구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윈도우를 설치할 때 여러분이 윈도우를 설치할 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파티션이 3개죠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C드라이브는 현재 윈도우 7이 깔려 있으니까 윈도우 8을 D드라이브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을 E드라이브에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파티션마다 운영체제를 다 따로따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럼 만약에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 3가지를 설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전원을 딱 켜면 어느 윈도우 쓸래? 라고 물어봐줘야죠 자동으로 7로 가면 안되잖아 자동으로 8로 가면 안되잖아요 7로 갈래? 8로 갈래? 10로 갈래? 리눅스로 갈래? 어디로 갈래? 하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여주는 시간이 30초에요 근데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켜지자마자 윈도우 7로 알아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윈도우 8을 선택해놨어 윈도우 8을 그래놓고 나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걔는 껐다 켜지면 무조건 윈도우 8로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걸 30초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10초를 주면 어떻게 돼요? 10초동안 근데 예를 들어 윈도우 8을 선택해놓고 10초를 주면 어떻게 돼요? 7, 8, 10 3가지가 떴는데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윈도우 8로 가겠다 지금 컴퓨터에서는 뭐야? 10초 후에는 알아서 윈도우 7로 가겠다 이거지 10초 안에 목록 중에 골라라 이런 얘기지 메뉴가 13개가 나올 테니까 그 얘기고요 그 옆에는 시스템 보호로 가볼게요 시스템 보호 여기 보호 가보시면 요런 말 나와요 C드라이브 설정 D드라이브 해제 E드라이브 해제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 맞죠? 이게 뭐냐면은 복원 기능을 해주는 거에요 여러분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셔서요 이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정비할 때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은 드리죠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시면은 시스템 도구라는 폴더 안에 디스크 복원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어요 복원 이 복원이라는 프로그램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때 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뭐가 죄다 깔린 거 같아 그래서 아침에 컴퓨터 켜보니까 엉망이 된 거야 인터넷만 들어가면 뭐가 죄다 열리고 난리가 아니야 그럼 뭐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제 설치된 걸 제거해야 되잖아요 뭐를 제거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 어제 저녁 이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럼 어제 저녁 이전 시간을 선택을 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직전 상태로 그런게 복원이예요 네 그 복원도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윈도우를 작업하다가 엑셀을 사용하다가 중간에 정전이 되어버렸는데 폭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키면 엑셀도 문제가 생겼을 테고 윈도우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사람이 어디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피가 날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한번 하자 이거지 하고 가자 이거야 막 운동선수가 뛴박질하다가 넘어져고 굴르면 알아서 가 이게 아니잖아 의료 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검사를 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엑셀도 찍고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는게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뭐 복원 모드로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원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컴퓨터 저녁 때 문제가 생겼으면 저녁 이전 상태로 환경을 바꿔버리자 이거지 타임머신 타고 가버리자 이거야 그럼 어제 저녁 이전에는 점심때는 컴퓨터가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저께 아침이라든지 이리도 이상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돌아가는 기능을 복원 기능이라 그래요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상태가 지금 어디 불안정하니깐 복원 모드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돌아오겠느냐 라는 의미도 포함된 거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설정이 되어 있어요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는 윈도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해 놓은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복원 기능을 하지 마라 하는거죠 이 복원 기능을 설정을 뭐로 하래요 얘를 하지 마라 하는거죠 해제하라는 이런 얘기죠 왜 해제하느냐 하면요 우리 하드디스크는 아까 SSD에 비해서 좀 더딘거는 있다고 하지만 강력해요 힘이 좋아요 그리고 수명이 수명이 아까 175만 시간이라고 하는거는요 수명이 아니구요 평균 고장 시간이에요 수명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돼요 175만 시간 동안 사용을 해야 고장이 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그전에 수명은 주로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고장이 안났을 뿐이지 수명이 다 될 수 사람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다치고 안 아프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거에요 오해하시면 안돼요 하드디스크는 평균 고장 시간이 사실은 충격만 받지 않으면 더 오래가요 그리고 하드는 수명이 25만 시간이에요 25만 시간 25만 시간이면요 아까 175만 시간이라고 하는거는 고장이 얼마만에 나느냐 하는걸 평균을 낸거구요 수명이 아니라는 거에요 오해하시면 안돼요 근데 25만 시간이면요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만 사용하면 몇십년 써요 몇십년 10시간 사용하면 80년 쓸걸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쓰는거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드스크는 컴퓨터에 모든 데이터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지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데 SSD는 하드에 비해서 약해요 빠른건 있는데 약하다고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복원기능을 하지마라 하는거죠 자 그러면 시스템 복원기능을 제가 이제 취소할거구요 자 컴퓨터가 딱 켜지면은요 컴퓨터 내에 있는 시스템 복원기능에 의한 기능을 먼저 봐요 아 아 컴퓨터는 그 기업을 기업시켜야 돼 어디에다가 하드디스크 저장공간 안에다가 사용자는 잘 모르는 어디에다가 그걸 계속 보관해둬요 보관해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꺼내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깐 결론적으로 느려요 느려 느려 이런거 저런거 다 참견하고 와야되니까 근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스템 복원기능을 안해요 그럼 컴퓨터를 키면 되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를 뭐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설치되고 끝나는 거에요 그 설치된거 삭제한거를 기록을 안해놔도 돼요 빨리 움직이니깐 훨씬 좋은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패꼬꾸라지는거지 뭐 운동선수가 운동하다말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런걸 확인을 안하는거야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운동하다보면 많은 사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거를 복원기능을 해주면 다 챙겨나는거고 관리해주는거고 기능을 안해주면 그런걸 안하는거니깐 빨리 움직이는건 가능하죠 빨리는 움직여요 근데 그게 SSD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똑같이 써주면 힘이 약하다라는거죠 수명이 줄고 그래서 그런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윈도우도 설치해 볼거에요 수업시간에 윈도우를 설치하는데 윈도우를 설치할 때 흔히 말하는 정품 정품으로 윈도우를 설치하면 시스템 복원기능이라든지 이런게 다 활성화 돼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야매라고 하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윈도우들은요 이런 시스템 복원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니까 그런 윈도우로 설치하는 사람들은 내 컴퓨터를 자기가 알아서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거죠 아는 사람이니깐 그런걸 쓰는거지 모르면 삼성전자 컴퓨터 사라 이거야 정품 윈도우 깔려있는거 사라 이거지 근데 저는 어때요 삼성거 안 쓴단 말이에요 삼성 노트북이 있긴 있지만 제가 윈도우 깔아서 쓴단 말이에요 알아서 내 편한대로 근데 초보자들은 자동으로 좀 더디더라도 알아서 잘 관리해주는게 기능이 좋구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이번엔 빨라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필요한 기능들은 빼버리자 이거지 빼버리자 이거지 예 그런데 여기 있는 기능중에 그런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받은 윈도우는 요거 하나 문제가 있더라구요 다른거는 뭐 겉으로 봐서는 없어요 요거만 챙기면 될거 같아요 음 여기 보니까 TLC보다는 MLC방식을 사세요 라고 되어있구요 윈도우 하나만 쓸거라면 120기가 하면 됩니다 지금 어 250자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0자리를 두개 살거냐 통으로 하나 살거냐 이거죠 근데 하드는요 하드디스크는 1테라짜리 두개를 쓰는 것보다는 2테라 하나 쓰는게 좋아요 1테라 두개를 쓰면 용량은 2테라가 되지만 전기옴이 두개로 먹어요 그리고 1테라짜리 두개 샀다고 해서 2테라 되는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5테라짜리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지 1테라 1테라니깐 2테라 하나를 쓰면 공간도 큰 거를 활용할 수가 있고 전기옴이 덜 먹으니까 좋은데 SSD는 고장이 좀 많이 나는 건지 뭔지 몰라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따로따로 사서 쓰세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어제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한 2,3년 된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하드는 아까 고장시간이 175만시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안정적이겠죠 안정적이겠죠 이게 이게 메인보드에 SATA3 커넥터가 몇개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도 일반 하드디스크도 붙이고 SSD도 붙이고 그렇죠 SSD를 두개씩 붙이고 여러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개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드디스크든 SSD든 모두 다 모두 다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야죠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서 쓰는거지 않습니까 USB를 꽂아 쓰는게 아니잖아요 외장하드가 아니니까 그러면 과연 메인보드에는 어떻게 된다 한번 볼게요 왼쪽에 가서 메인보드를 한번 찍어보죠 그러면 이제 저렴한 메인보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19만원짜리도 있고 17만원짜리도 있는데 6만 8천원짜리 한번 볼게요 6만 8천원이면 사실은 가장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키보드 마우스 꽂는 자리죠 이쪽이 여기 보면 노란색 보이세요 노란색 검은색도 두개 있는데 검은색 요거 이렇게 기억차처럼 꺾인거 있죠 이렇게 기억차처럼 꺾인거 여기는 좀 눕혀져 있네요 노란색 네개하고 검정색 두개가 있죠 그러면 이게 사타 포트거든요 얘는 6개 있는거죠 이 메인보드는 저렴한 메인보드에 6개가 붙어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봐야되요 인텔이구요 메모리 슬롯은 4개구요 여기 뭐라고 돼있냐면 그러면 사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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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가 있구요 사타3 포트도 있대요 그러면 두개짜리가 3인지 네개짜리가 3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색깔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검은거 두개 너란거 네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사타2고 하나는 사타3이래요 그러면 사타3 하드나 사타3 SSD를 사타3에 꽂아야 제대로 속도가 가는거죠 사타3에서 가가지고 사타2에다 꽂으면 절반속도밖에 안가니까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메인보드에는 사타3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제가 좀 봐야되겠죠 여기 F가 뭔가 볼까요 F 아 노란색이 사타3이래요 노란색이 네개가 그러면 DVD도 사타를 쓰거든요 DVD DVD 장치 CD 홈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럼 검은거에다 꽂으면 되잖아 걔 안 빨라도 되거든 그냥 여기다 꽂으면 되고 검은거에다 꽂으면 되고 SSD HDD 이런것들은 이 노란색단에다 꽂으면 되겠지 자 여섯개가 있구요 다른거 비싼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21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있나 여기 보면은 음 음 예 사타 사타3는 사타2는 없대요 3기가가 사타2구요 6기가가 사타3에요 근데 사타2는 없대요 구형은 없고 사타3가 여섯개 있대요 아까는 느린거 두개 빠른건 네개였는데 얘는 빠른게 여섯개래요 이게 훨씬 좋네요 그렇죠 근데 M2도 있대요 M2 M2 M2는 뭐냐면 SSD인데 초고속 SSD 초고속 SSD 전용 소켓이 M2에요 기존의 사타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SSD가 나온건데 그것이 M2 소켓이에요 M2 소켓 근데 아까 6만 얼마짜리 M2 소켓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봤을때 여기는 있거든요 그럼 M2 소켓이 두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두개를 꽂을 수가 있는거고 얘는 한개밖에 없대니깐 그나마 하나는 꽂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거 여기다 꽂고 일반화도 여기다 꽂고 그러면 될거 그게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 외형이 이렇게 보이는데 얘는 그래픽 카드를 두개를 꽂을 수 있나봐요 빨갛게 이렇게 되어있는거 아 세개네 세개 빠른거 두개 느린거 하나 그래픽 카드를 세개를 꽂을 수 있는 좀 특이한 경우고 여기가 지금 요렇게 빨간색이 옆으로 가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두개씩 되어있을거 같아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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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면을 안보여줘서 지금 여기 사타 포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M2 M2라는거 여기있네요 여기 M2 M2는 10기가래요 사타3는 6기가인데 M2는 10기가래요 엄청 빠른거죠 두배 가까이 빠르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윈도우 8을 깔아갖고 전원을 탁키면 똑딱 똑딱 2초만에 윈도우가 쫙 나타나는거에요 여기다 여기 요 M2 포트에 달려있는 거기다가 윈도우를 깔아 놓으면은 윈도우 7은 안되구요 윈도우 7은 무거워서 윈도우 8같은 경우는 2초만에 부팅이 된다는거죠 지금 그 옆면이 안보이네요 그렇죠 그 옆에 빨간색 부분이 옆면이 안보이는데 여기가 안보이네요 그렇죠 보이면 좀 좋을텐데 네 어차피 이쪽에서 6개라고 했으니깐 꽂는데가 6개 있겠죠 뭐 아마도 3개가 보이니깐 2개씩 2줄씩 붙어있는 3개가 있을거 같아요 좀 비싼거는 그런 기능이 좀 많은거 같구요 어 얜 제일 싸다 여기 뭐라고 되있냐면요 사타 6기가 bps 빠른거 2개 보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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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에요 4만9천 아까 6만 얼마짜리는 4개 2개 였는데 얘는 2개 2개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고 하드를 몇개까지 달건지 빠른거 하드 2개 그 다음에 일반 dbd는 느린거에다 꽂으면 되고 그러니까 하드를 2개까지 달 수는 있는거죠 빠르게 돌아가는거 2개 2테라짜리 2개 아니면 2테라짜리 4테라짜리 이렇게 써도 되구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구요 사타3 방식의 빠른 하드하고 사타2 방식의 일반 하드 2개를 같이 꽂아놓고 사용을 하면은 느린거로 간대요 같이 빨리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린거면 좋은데 둘 다 느려진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거에는 빠른거 꽂고 느린거에는 느린걸 꽂아야되지 않겠냐 하는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거 같아요 저거 어차피 조립해보실거잖아요 예예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막 설계를 해가지고 업무 중도 봐주시고 그게 맞으면 제가 구매해가지고 가져오는 데에서 같이 조립을 할 수 있는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메인보드라든지 하드라든지 저번시간에 온라인으로 견적을 한번 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보셔서 카드결제하시면 부품을 센터로 보내달라고 해도 되고 부속을 대구로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오셔도 되고 아무래도 부피가 많아요 케이스 있어야죠 메인보드 하드 뭐 DVD 뭐 모니터 모니터는 뭐 걱정하는 모니터는 두고 오셔도 상관 없겠지 뭐 모니터 여기 있는 것을 대충 쓰면 되니까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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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그러면 부피가 제가 택배를 받아보니깐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케이스 박스가 수출폰물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부피가 제법 있어요 그런거로 그런거로 한 3개 정도 소비비 만원 추가 뭐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뭐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조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조립하는걸 구경할 수도 있고 조립하는데 걸거적거리면 되게 짜증내기도 하는데 고객이 쳐다보겠다는데 뭐라고 짜증내겠어요 아니면은 뭐 조립하는 시간에 조립을 요청하면 뭐 필요한 것들은 설치를 해줄거에요 이런 것들을 아니면 조립만 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다 프로그램 깔아도 되고 아저씨가 한국다리 사와요 너도 구경놈하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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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는 없을 거에요 그게 이제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SATA 3 포트에다가 SATA 2를 꽂거나 그러면 속도가 느리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뭐 그런거 다 메인보드 설명서가 보면 있으니까 설명서에 보고 따라서 꽂으면 되는 거니까는요 어렵지는 않죠 아니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제가 용산에 가서 전체가 가는 거에요 전체가 가서 현장을 탐방하는 거에요 여러분 다음에 용산에 가서 부품을 필요할 때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키보드 마우스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도 있고 뭐 모니터만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고 하드스크만 따로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고 이런 다 매장들이 있으니까 커리처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스피커만 따로 파는 데도 있고 그래서 보시고 또 조립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뭐 조립을 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까지 해갖고 보통 그네들은 한 시간 안에 다 해요 조립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한 시간 저희는 제가 만약에 조립하고 설치 한번 설명하고 해야 되니까 3시간을 텀을 잡는 거고요 그네들은 헛권날 조립을 했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사들이잖아요 설치하는데 30분 조립하는데 30분 요청을 하면은요 다 보내와요 거래차가 거래차가 예를 들어 여기는 모니터 파는 집인데 여기서 나 조립을 하고 싶어 그러면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 보내줘요 옆가게에서 제가 거래하는 거래차가 있으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뭐 다 조립을 시킵니다 또 어디는 조립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가게가 있어요 물건은 안 파는데 조립만 해줘 조립비 2만원 받고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면 막 한 보따리인데 조립을 싹 해가지고 케이스에 담아 놓으면 하나만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집에 와서 조립한 게 아니고 우리 애꺼는 제가 배송을 받아가지고 제가 조립을 해줬지만 제거는 귀찮아가지고 조립해달라고 해서 조립하는 시간에 쇼핑하고 전화가 오더라고 조립 다 됐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박스 하나 싹 들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하나 사오고 키보드 마우스 있던 거 쓰면 되는 거고 윈도우는 뭐 혹은 날 제가 깔았으니까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용산에 한번 나가면 참 좋아요 많은 견물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넓게 근데 이제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갈 거냐 아니면 수업 외 시간에 갈 거냐 수업 외 시간에 가면은 시간 조정이 참 어렵고요 수업 시간에 가면은 안 그래도 수업 일정을 맞춰놨는데 외부 수업 나가는 일정은 안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쪼개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런 이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는 있어요 그 일정은 우리가 한번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제다 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하게 되면은 9월 26일서부터가 추석이죠 9월 26일서부터가 여기서부터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3일 여기까지가 이제 추석인데 우리가 이날이 종강이거든요 25일날 추석 연휴 앞두고 바쁘실 거란 말이야 이날은 힘들 것 같고 주중에 한번 또 갔다 와야 될 텐데 만약에 간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지금 122페이지 보시면 거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색인 기능 비활성화기 가상 메모리 설정 해제하기 아주 뭐 제가 설명 안해도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램 디스크라고 하는거는 윈도우에서 제공을 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5페이지 보면 램 디스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 메모리가 2기가다 이러면 하지 마세요 그 2기가도 모잘라 죽겠는데 그걸 좀 잘라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되지 아 뭐 8기가 16기가면 몰라도 이런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cd dvd 같은데요 cd dvd야 뭐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쉽게 처리할 수 있는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뭐 프린터 파워 이런거는 뭐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기 여러분 댁에 공유기 있으시죠 이거 유무선 공유기 있으시잖아 이거 설정을 잘 하세요? 여기에 와이파이 설정하는 기능 있지 않습니까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척청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못하시면 꽝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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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 안에 캐비닛에서 공유기가 있어요 제께 안 쓰고 지금 갖고 있는 공유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 강의실 컴퓨터에다가 우리 최여사님 컴퓨터에다 붙여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잖아 공유기 설정하는 거 강사 컴퓨터는 공유기 설정을 안해요 여기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안하고 공유기 설정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 겁니다 제 공유기 갖다 놓고 그럼 프로그램 설정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프로그램 설정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려드릴 거니까 그럼 댁에서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DVD 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빨리 끝나야 조립을 하든 말든 구매를 하든 말든 하겠죠 아마도 8월 후반 쪽이 가야 조립을 할 거예요 9월 초까지 조립을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윈도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윈도우부터 설치하고 조립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립하는 게 새로운 부품으로 조립하기 여의치 않으면 기존의 컴퓨터가 있으니까 기존의 컴퓨터를 분해를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조립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조립은 거의 것 비슷하고 그리고 조립이 저도 많이 해봤지만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제 것도 조심스럽고 제 게 아닌 다른 분 거라면 더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기도 하고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뭐 이렇게 핀이 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용산에 가서 다시 교체해갖고 교환해서 다시 와서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오랜 세월 제가 이 작업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일단 조립은 해볼 거니까 제 거 조립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저기 있는 거 그래서 해보고 그래픽 카드 설정하는 것도 해보고 또 메인보드에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윈도우 설치하고 드라이버 깔고 하는 거 다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신감 생기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